자기가 응 응 응 자기가 왜 그래? 내가 뭐 무슨 일 있어? 두통이 있어 근데 왜 그러지? 왜 이렇게 요즘 정수하게 이뻐 보이지? 아니요 방학 때 애들이랑 같이 있어서 기 빨려서 그래? 피곤해가지고 부상투원이야? 힘들어 보이는 게 지쳐 보이는 게 이뻐 보이는 거야? 아니요 그런 게 여행 같은데 그럼 뭔데? 아 머리도 안 감았으시지 머리 딱 졌잖아 머리 간지럽다 이제 씻어야지 아니 그래도 이뻐 보이는데 그래도 그럼 전혀 안 이뻐 벌써? 더 이뻐 보여야지 몰라 왜 이뻐 보이지? 아 머리야 이쁘니까 이쁘지 하나도 공감이 안 가네 진짜? 응 딱 졌는데 피곤하고 수상해 뭐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? 없어 이쁘다 하면서 지금 방어하는 거야 내가 거기 넘어갈 줄 알아? 찌짐은 언제 떨어져 눈에? 찌짐? 찌짐은 먹었고 언제 없어? 찌짐 떨어졌어? 찌짐은 떨어졌고 콩깍지가 아직 남았다 뭐가 또 있어? 콩깍지가 있다 그건 언제 떨어져? 못했다 12주년에 떨어지나? 콩깍지는 탈피가 하면 없어지나? 15주년에 떨어지나? 잘하나? 우리는 권태기 언제 와? 모르겠다 80에?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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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너무 무섭다 권태기는 80 무섭다 무섭다